아흐흐 뭘 해야하니까 나냐? 네 언제나 방패 후려치기는 번뜩번뜩해서 하면 꺼지지 X같은 기분이야. 아 진짜 두번째 연쇄오류 두번째 폐적시피할 때 감싸기 좀 너무 힘들어 저거 잘못하면 옆에서 다가서. 너무너무 아프고요. 너무너무 아프고요. 와 아따 아프다. 힐 한번 더 올려. 수명적 오류 힐 받고. 여러분 이게 자유야. 도빈은 자유로운 집모전이에요. 오랜만에 헤드포터 먹구나. 불교되어. 내가 10초 딜 블블 돌릴 테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차라리 놔줘라 감싸게 하게 하지 말고 네 맞춰라 아 진짜 천자 없으면 뒤진다 진짜 진짜 미친 데미지다 리밋은 잘 차네 저렇게 맞으니까 그정도로 맞으면 결이 힘든데 아 왜 또 나야 미친게임아 좀 그만 좀 쳐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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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 왕 따구님한테 그거 별벤 하나만 잡지 줄래요? 도청이 아무도 없 고마워요 왕 왕 근거리 근거리 주세요 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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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가까이 계셨어 내가 가까이 간건가? 혹시 신속마 있나요? 시즌 6 신속마 있으세요? 잠깐만 여기 신마 무조건 있어 미쳐볼게 미흥 미흥이구나 알았어 어떻게 해내볼게 못해 미안해 한입이야 이제 제발 제발 오케이 안녕 세상아 와이씨 너무 멈췄습니까? 정신 받아도 너무 60초요 이거 요정이랑 저 좀 이따 아이씨 뭐요? 처음에 없어요 처음에 없어요 너무 줄게 오케이 와 여기다가 지금 원초 다섯 방 박았어 원초 다섯 사람 왜요 급할 때 나오나 원초 다섯 다음 표적에는 돌아요 다음 표적에는 돌아요 잡는 어머 있어 뭐야 왜 불안하게 저러고 생기고 있어 왜 불안하게 저러고 생기고 있어 고개 안 돌려 누나 얼마나 다른 사람이 때리고 싶었음 아 큰거리 깨볼 아 깊이 잘못 들어왔어 깊이 잘못 들어왔어 헬로울 거 없잖아 엄청나 불길할게요 이거 이제 죽을때가 되지 않았네 프로그램 오면 캐스팅 보고 끝나겠다 들어갔마